앙구독띠 앙따봉띠 매일 저녁 8시 야 뭐야? 처음 와보는데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크스워벳으로 모든걸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뭐야? 저거 갈매기야? 뭐야? 뭐야 저거? 박쥐야? 저거 뭐야? 뭐야 뭐 뭐지 저거? 우와! 어! 어! 개진거요! 아 잠시만 뭐야 저거? 박쥐랑 껌이 우와! 저거 썰어버리자구요? 막 내가 물리는거 아니에요? 내가 막 내려지면 안되는데? 어 뭐야? 극혐인데? 개많아요 와 이거 뭐로 그냥 착쬘다 그냥 떼죽음 다른뻔했다 뭐 있는거 아니지? 아 깜짝아! 악야랑 개 개 개 solid 개많이 부시돌이 부족하네 오케이 짱돌 와우 이름 잘 지었다 와우! 와 부시돌이 부시돌 왜케 많아? 어 무슨 부시돌이 저 Strength 강 Las Vegas 강의 철이 꿀이라니깐 강의 철이 꿀이라구요? 그러다 남 Coca 2010 제스 Milk 저 써smith이 reminders 강이 철이 꿀이라니깐 강이 철이 꿀이라고요? 그러면 써니윅 잘 알고 계시네 써니윅 계속 철을 켜면 되겠다 얘로 잡아야되나? 근데 솔직히 브론토는 낮은 애 잡아야 상관없거든요 약간 낮은 애 보고싶은데? 솔직히 브론토는 낮거나 그런건 필요없는데 녹거나 그런거 음... 야! 잠시만 어떤 놈이야 야 그건 안된다 아 잠시만 아 저리가 아! 아 써니윅 도와줘 이거 오 나이스 잠시만 얘 어딨어요? 시체? 철주기 아르진한테 있어요? 오케이 굿 마비아사 170개 훔쳐간 일 있는데 찾아야되겠다 마비아사 170개 잠시만 마비아사 170개 훔쳐간 일 찾을게요 예예예 아니 지가 마비아사를 챙기면 어쩔건데 누굴 테이밍 할건데 인간테이밍하게? 뭘 가져간거야 찾아야되 요거 완전 심한 손에 거든요 마비 170개랑 화살 170개 와 미치겠다 어떻게 마비아사를 가져가냐 어 얘 계속 쏠까? 뭐야 어디갔어 도망치냐? 야 그쪽으로 가면 안돼 안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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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다시 오오야 밀지마 오오야야야야 머리를 미는거 봐 오오오오오오 오케 오케 오와아 아 머리를 밀지 마세요 왜 이게 맞지? 아 방금 불안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못가겠는데? 어허 가자 가자 도망친다 이제 도망치면은 이제 테이밍 된다는거죠 아 이거 기절 완전하네 아우 기절해라 오 됐다 기절했다 와 드디어 했다 마비가 2만이었네 아 됐다 아 근데 야 베리 베리 좀 챙겨야 되겠다 어어 야 티라노 야 잠시만 야 안돼 야 야 날 때려 야야 안돼 아 아 보너스 레벨 필요없으니까 아 어차피 나갔다 쟤가 때려가지고 체력 5천남아있거든요 오오오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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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어떻게 돼 여기 여기 아니 왜 계속 브론트만 때려 아아 미친 개같은 아이씨 아아 아 아니 왜 죽을때까지 브론터를 때리냐 아 개같다 아 아 아 아 아 이래서 내가 아 이래서 내가 이게 뭐지 멀리 안깔라 했는데 얘가 멀리 도망쳐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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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뭐야 제 제송 죄송 제송 아 뭐야 사거리가 저렇게 길어 오케이 오케이 모스크트 길망했어 제발 달려라 빨리빨리 달려 빨리! 달려! 아니 부상! 잠시만 부상거! 좋아! 마일뿐했다 오야야야 오오오오 아니 사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심해야돼 오 너너너너너너넛 오케 좋아 발로도 때려요 오 나 때린줄 알았네 어 뭐야 아니 왜 왜 맞아 이게 아니 뭐야 그냥 휘둘르면 뒤에 있는 사람도 많네 무슨 낙타도 아니고 아 뭐야 어휴가 없네 혁 탁 혁 탁 혁 탁 탁 혁 탁 오케오케 계속 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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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함께 껴다 어 머리도 오오오 기절했다 나이스 이제 테이밍 된다 레벨 20 플러스 20이니까 67정도 되겠네요 오케 음 딸 좋아 이야 요요요요요 뭐야 아 자꾸 오케이 뭐야 나 뭐 죽였는데 나이스 왜 자꾸 거기있는거야 응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횡단본도에 어? 고속도로에 계속 서있는거 아니야 저거 여긴 고속도로야 이 뭔 개소리야 저 브론토로 갔다주세요 브론토있는 곳 뒤에 흠 어허어러어 어 지금 상황에 그거 하면 안좋습니다 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오케 흐으으, 으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Chry Intanzating tegen 내가 잘못 안거야? 자, 자살은 저의 제가, 자살은 어? 스스로 죽는건데 전 자살같은거 안했거든요 쟤 지금 인자 모르는 사람이 온다 쟤 누굴까? 새로, 새로운생로운사람인데? 하하하 아니 왜 맨날 체형을 체형을 이상하게 바꿔요? 바꿔? 머리.. 머리 개 커! 그 켜는데? 도망쳐야되겠다 저 테이밍하기 겁나 어렵겠다 하는 저사람 모피 구하러 가야된다 뭐 이런들 잡아야되는데? 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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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레드니 오기전에 캐야돼 야! 야이! 니가.. 니가 왜.. 뭐야 펭귄이 있어 여기 게이득 펭귄있네? 오 갓때맷 굿잡 야야야야 펭귄 개많아 여기 뭐야 안 돼 내 펭귄이야 내 펭귄 케찰이라고요? 우리 케찰을 잡을 레벨이 되나? 어디 어디 갈까? 가까워요? 계속 있어? 아레젠 에피 에.. 에.. 에스에프야? 확인해봐요 만원경도 만들 재료 집에 있으니까 후딱 만들어서 봐봐요 에스에프? 에스에프 굿잡 오케이 아레젠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케찰 잡으러 갑시다 님 님 빨리 운전 운전 아니 뭐하는거야 지금 지금 그거 잡을때냐 어 그거 잡을때냐고 어 죽을거 같은데? 아 빨리 와요 그냥 아니 지금 아니 천천히 맞춰야되는데 고 고 고 고 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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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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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헤헤 고 고 고 고 픽 미 픽 미 I want you 픽 미야 픽 미 픽 미 픽 미 백 이상해야될텐데 어 님 아 진짜 국밥장인 우진이 진짜 와우 퍼펙트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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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빨리 오시오 아이템 다 사라집니다 픽 미 업 픽 미 픽 미 픽 미 픽 미 업 아 아 아 아이씨 아 누가 화내야되는데 지금 빨리 안집어요 빨리 케찹 위치 빨리 가요 어 파인드 파인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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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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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봐보자 어 SP 130네 뭐야 이거 뭐야 기절시킬 수 있을까 이거 그거 해요 마비아설 좀 있죠 님도 없어요 이거 130벌로 안될거 같은데 아 뭐야 왜 안맞아 안그래도 부족한데 좋아좋아좋아 맞춰 어 어 어 어 있다 다행이다 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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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보여 됐다 케찹 레벨 130입니다 어 70년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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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그의 국밥은 멈추지 않는다 오 오 왓 더 헬로 진행할게요 아 아 왼쪽에 빨간 보급 아 보급 기대해도 될까 이번 이맵에서는 보급이 좀 잘 나왔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아 뭐야 미국 미국 가고싶어 미국 웰컴 투 더 유에세이 좋아 가미 왓 더 가다 기가보면 개꿀 지금 못잡을텐데 어차피 봐도 오오오 오오오 오오